자외선은 인체에 변이나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물주 중 하나고요. 당연히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피부가 많이 손상되고 잡티가 생긴다거나 흉이 생긴다거나 혹은 변색이 된다거나 이런 문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죠. 만약에 선크림을 어떤 걸 쓸지 고민되신다면 안녕하세요. 저는 광운대학교에서 화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장홍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외선은 인체에 변이나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물질 중 하나고요. 물질이라기보다는 에너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할까 이런 목적 끝에 자외선 차단제라는 게 개발됩니다. 자외선 차단제가 이름 그대로 뭔가 막아서 차단하고 끝날 것 같지만 방법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하얀색 분말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자외선을 튕겨내서 말 그대로 차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약간 보이지는 않는 투명한 물질들인데 유기화합물이라는 물질들이 자외선을 흡수해서 그 에너지가 우리 피부까지 닿는 거를 막아주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많이 노출되는 데가 다를 텐데 당연히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피부가 많이 손상되고 잡티가 생긴다거나 흉이 생긴다거나 혹은 변색이 된다거나 이런 문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죠. 보통 무기물로 사용되는 것이 우리가 티타늄이라 부르는 타이타늄 이 물질이 산소랑 붙어있는 이산화 타이타늄이라는 가루가 있고요. 혹은 우리 건강에도 좋다 그러는 아연 아연이 산소와 붙은 산화아연이라는 두 가지 물질이 허가가 받아쓰이고 있습니다. 이 녀석들은 다 하얀색 분말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게 여름철에 까만 옷을 입으면 햇빛을 모두 흡수해가지고 더 더워지고 하얀색을 입는다는 건 빛을 다 산란시키거나 반사시켜서 그런 작용 때문에 하얗게 보인다라고 말하는데 이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결국 무기자외선 차단제 성분들은 빛을 산란시키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얀색을 갖고 우리 피부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유기물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감이나 혹은 염료나 이런 다양한 것들이 무기물보다는 탄소로 이루어진 유기물들인데 이 성분들은 자기가 흡수할 수 있는 파장이 물질마다 다르게 있거든요. 특히 우리는 그중에서도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물질들 그것도 안전한 물질들만 자외선 차단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흡수해서 제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특별히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총 17가지 물질이 선크림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미국 기준으로 허가가 돼 있는데 이 허가가 됐다는 거는 이미 피부에 대한 안전성이다 검증이 된 거죠. 하지만 방심할 수 없는 게 사람마다 알러지가 나타나는 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없어도 누군가 한두 명은 피부 트러블이나 혹은 알러지나 민감성 반응이 생길 수 있어서 자신에게 맞는지 여부를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해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흡수된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신경 써야 되는 건 하루 종일 선크림을 한 번만 발라도 그 효과가 갈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짧으면 2시간 길면 3시간이면 효과가 없어진다 혹은 반감된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바르는 게 권장돼 있을 만큼 자주 노출되는 거에 대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과를 마치고 자기 전에 세면을 안 한다면 모공을 막는다거나 혹은 다른 곳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외부 활동이 끝난 다음에 세면을 하는 거 그 정도는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화장품에 포함이 되어 있다 해도 일부의 기능이 있는 것 뿐이지 정말 야외 활동을 많이 한다거나 더운 여름철에 땡볕 밑에 있는다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외모를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사용하거나 하는 게 필요하겠죠. 요즘에는 올인원이라 그래서 모든 기능이 다 하나로 합쳐진 게 많이 나오는데 아무리 그래도 상식적으로 하나의 제품이 독립적인 제품의 효과를 모두 다 100% 갖는다는 거는 불가능한 게 당연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껍게 바르는 거죠. 선크림의 효과라는 게 단순히 자외선을 차단한다.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하는가 이것만 본다면 정말 두껍게 바르는 게 좋고 그래서 외국에서도 올바른 선크림의 사용 예시 같은 걸로 간혹 나오는 게 정말 분장한 것처럼 하얗게 하얗게 보일 정도로 발라야 그 효과가 제대로 나온다고 합니다. 정말 차단하고 싶으면 거의 떡칠하듯이 바르는 게 효과는 확실할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SPF라는 거는 UV, 그러니까 자외선 중에서 B에 해당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자외선의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ABC가 있는데 이 알파벳이 더 뒤쪽으로 갈수록 더 강력하고 위험한 자외선입니다. UV, C라고 부르는 것은 피부에 닿으면 직접적인 암이나 변형을 일으키지만 오존층이 100% 막아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존층이 막지 못하는 게 UVA와 B고요. UVA는 사실상 거의 다 통과가 되고 UVB는 웬만해서는 한 99%는 차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B가 더 위험하기 때문에 SPF라는 기준을 통해서 이 위험한 UVB를 얼마나 잘 막을 수 있느냐를 봤던 것이고 과거에는 SPF만 있었지만 최근에는 PA라는 항목도 같이 나와 있는데 이 용어 자체가 UVA를 프로텍션한다. 만약에 선크림을 어떤 걸 쓸지 고민되신다면 SPF와 PA 두 가지가 다 써있는 게 가장 다양한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선택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바를수록 좋기 때문에 크림형이 무조건 제일 좋습니다. 스틱형은 손에 안 묻고 좀 편하게 한다거나 특정한 부위에만 좀 더 많이 바를 수 있다거나 이런 효과, 더 편리함 때문에 사용되고 패치형은 분명 효과는 뛰어나지만 우리 얼굴 전체를 패치로 덮을 수는 없어서 특별히 빛에 많이 노출되는 예를 들어 광대뼈라든지 이런 곳에 사용하기는 좋겠죠. 크림형이 좀 번거롭고 되게 과거의 기술 갖고 하지만 아무래도 많은 양을 전체적으로 도포할 수 있기 때문에 크림형의 효과는 제일 좋습니다. 그런 거랑은 상관없을 거예요. 보통 이제 콜라겐이 막 피부로 노출이 돼서 막 밖으로 새 나간다거나 혹은 분해된다거나 이런 거를 우려하실 수 있는데 콜라겐 자체는 우리 피부 조직이나 몸을 구성한 데 쓰이기 때문에 선크림에 바르는 유무라든지 두꺼운 정도가 이미 있던 콜라겐에 손상을 주는 그런 일은 없어서 완전 별개의 내용으로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콜라겐 하면은 족발 같은 음식을 떠올리는 것처럼 탄성이 있고 약간 쫄깃쫄깃하거나 쫀쫄한 질감을 가지고 있는데 바꿔 말하면 약간의 점성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말은 우리 인체내에서 점성을 가지고 뭔가 붙여줘야 되는 거 예를 들어 근육과 지방 사이를 접착시키는 역할 이 모든 것들을 콜라겐이 합니다. 콜라겐 부족의 가장 대표적인 게 과거 대양의 시대 때 있었던 괴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잇몸 자체에도 콜라겐이 많기 때문에 비타민C라는 성분이 콜라겐 합성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 비타민C가 부족하면 콜라겐이 많이 못 만들어지고 결국 잇몸에 있는 조직이 무너지면서 출혈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문제로 이어집니다. 근데 콜라겐이 피부에 바른다고 사실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는 물질은 아니에요. 콜라겐은 고분자 물질이어서 굉장히 거대한 분자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오히려 먹었을 때 분해가 돼서 아미노산으로 되돌아간 다음 우리 몸이 콜라겐을 다시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콜라겐을 먹으면 피부가 좋아진다 생각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 효과를 본 것들은 여성분들이 피부 미용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나온 것이었고 또 여성분들은 피부 미용이나 체중 관리나 여러 요소 때문에 식이 조절을 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 재료가 부족해서 콜라겐 섭취가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 아마 현대 사람들은 영양 과다시대이기 때문에 콜라겐을 먹는다고 피부가 좋아진다거나 이걸 느낄 정도는 없을 거고 만약에 먹었는데 좋아졌다 그러면 평소에 내가 영양이 부족한 상태였다는 걸 인지하고 조금 더 고기나 단백질류를 자주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당연히 자외선이 콜라겐에 미치는 영향도 있겠지만 별로 고민할 정도는 아니고요 콜라겐이 분해될 정도면 이미 우리 피부를 구성하는 다른 조직도 분해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콜라겐에 손상 갈 정도면 이미 내 피부에 있는 세포들이 변이가 일어나고 피부암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걱정하기보다는 상시로 자외선 차단제를 통해서 전체적인 피부에 있는 세포나 이런 조직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좀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이 쓰이는 것은 마이크로 니들이라는 기술이 인기가 많은데 가끔씩 보면 약간 뾰족뾰족하게 굉장히 작은 돌기 정도로 살짝살짝 나와 있는 패치들이 있거든요. 이걸 붙이면 살짝 따끔한 느낌과 함께 피부에 붙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장 바깥쪽 피부만 뚫고 표피 내부로 성분들 공급해 줄 수 있는 기술이 많이 쓰입니다. 화장품을 그 용도로 쓰진 않고 영양제라든지 아니면 피부 건강을 위한 물질들을 전달한 데 씁니다. 화장품은 발라야지 그건 결국에는 떼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럼 아무런 효과가 없겠죠. 이걸 이용해가지고 약을 전달하는 데도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주사를 맞는 게 어려운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기침약이라든지 다른 예방주사 같은 것도 이렇게 피부로 전달하는 방식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니들은 기술 자체가 약물 전달이라는 분야에서 탄생한 거라서 전달 자체로는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는 가끔 미용 목적으로 갈바닉, 피부요법 이런 것들이 있던데 그건 이제 전극을 두 개를 잡아서 우리가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라는 물질은 마이너스로 가고 싶고 마이너스라는 물질은 플러스로 가고 싶을 거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통해서 피부로 좀 더 성분이 잘 들어오게 해주는 그런 방식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살짝 미지수고요. 단순히 원래 들어가던 걸 조금 더 빠르게 혹은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게 해준다 정도여서 만약 정말 피부 안쪽으로 영양성물 주고 싶다. 그럼 지금까지 있는 기술 중에서는 마이크로 니들이라는 기술이 가장 성공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 뭐 그냥 정해진 요법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강한 전류를 흐른다거나 하면 통증이 있거나 문제가 되니까 미용 목적으로 권장되는 정도로 미세전류 정도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미 판매가 되는 건 FDA라든지 모든 곳에서 허가가 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지금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적법한 절차와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안전성이 확보된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화장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나이라든지 피부에 트러블 같은 걸 감출 수 있지만 결국은 그거 역시 우리 몸에 뭘 바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게 제일 좋고 그런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우리가 노출되기 쉬운 게 자외선입니다. 아무래도 자외선 차단제는 비싼 것보다는 효과가 괜찮다라고 하는 거를 자주 쓰는 거를 최고의 방법으로 꼽히고 있으니까 현명한 피부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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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